우리 요리언니가 정읍이 고향이에요. 내장산이. 어머 오리언니. 정읍 어딨냐고. 둘이 지금 풍성명하고 난리 났습니다. 내장산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물론 실망이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카페에 주인공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단장님하고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정의 있고 사랑스러운 카페에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꾸질도 하고요.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소통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장산 한 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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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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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